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시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골프를 하다 보면 X 팩터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X 팩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 X 팩터가 있고, 다운스윙을 할 때 X 팩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럼 그 중에서 어떠한 게 더 중요한지, 나는 어떤 거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X 팩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골프 스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면 몇 번은 들어봤을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하체와 그리고 상체가 꼬임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체는 가급적 버텨주는 게 좋고, 상체를 쫙 꼬아줬을 때 하체와 상체가 만나는 이 각도, 예를 들면 하체는 여기에 있고요. 지금 하체는 여기 있고, 어깨가 돌아서 벌어지는 이러한 X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X 팩터라고 합니다. 미국의 교습가가 그 이야기를 해서 많은 골퍼들이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X 팩터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느껴보는 거예요. 하체는 가만히 있고, 아 내 라인이 쭉 도는구나. 그래서 이쪽이 하체와 상체가 작대기가, 하체 작대기와 상체 작대기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내 몸에 텐션이 굉장히 많이 오죠. 이 꼬인 느낌이. 이럴 때 몸도 마찬가지로 고무줄과 같아서 탁 놓은 상태에서 팍 놓으면 팍 풀리면서 딱 공을 때려준다. 이제 그 원리거든요. 저는 격하게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체와 상체에 X 팩터를 만드는 데에는 굉장히 제한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쭉 버티고, 아 이거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X 팩트라는 걸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은 명분 때문에 실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윙에서는 하체와 상체의 꼬임이 물론 중요하지만, 차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꼬임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어깨가 90도 이상 정도는 가주는 게 골프를 치는 데 편안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 차이를 많이 만들겠다고 해서 하체를 꽉짝 꽉 이렇게 돌리면 실제로 어깨턴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공을 파워풀하게 치는 데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엉덩이를 같이 돌린다고 해도 저조차도 많은 X 팩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단 어깨턴을 90도 이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면 X 팩터는 꼭 백스윙에서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하체를 버텨주고 상체의 차이를 벌려주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이 양, 프로선수들 같은 경우는 딱 잡아놓고 완전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겠지만, 뭐 로리메길로 인해 이 양이 120 몇 도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회전량이죠. 그런데 아이고 죽겠네 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타고난 유연성이 부족한 이 몸 때문에 나는 그런 건 누릴 수가 없겠구나라고 후회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어디냐면,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간 상태에서 하체와 상체를 벌려주는 거예요. 백스윙에서 거의 같은 형태로 가있지만, 다운스윙에서 하체와 상체를 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엄마와 아들이라고 주제를 정해서 몸과 손이 같이 가야 한다. 그런 레슨을 드린 적 있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여기 가서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무조건 몸과 손이, 엄마 먼저 가면 아들이 못 쫓아오고, 아들 먼저 가면 엄마가 못 쫓아와서 정타를 맞추기가 힘들다는 그런 레슨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엄마와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하체와 상체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치면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 레슨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이제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봐요. 아, 이병호 프로가 백스윙을 할 때 하체를 완전히 잡아놓고, 처음부터 여러분들 하체를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만큼밖에 안 하도 이거 갖고 치세요. 그러면서 점점 하다 보면 하체는 그대로 있고, 상체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걸 다 아시죠? 일단 중요한 건 실리적으로 어깨를 돌려놓고, 힙이 많이 돌아가도 되니까, 나중에 이 스윙이 익숙해지면, 엉덩이를 여기서 좀 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가야지. 그래서 이 정도 잡고, 어깨는 더 가고. 이번에는 나는 엉덩이 잡을 수 있으니까 덜 가야지. 잡고 더 가는. 오히려 다 돌려놓고, 덜 가는, 덜 가는, 덜 가는. 이런 연습에 대해서 하면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상체와 하체가 같이, 같이, 같이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제가 레슨을 매일 업로드하면서, 양은 많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갔으면,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면, 거리는 많이 나진 않지만, 굉장히 안정성 있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백스윙 때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40대 중반이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약간 나이가 많아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면, 반대의 효과를 한번 누려 보는 거예요. 팔과 몸의 개념이 아니라, 하체와 상체의 개념으로 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꼬인이 많지 않지만, 반대로 하체를 빡! 먼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상체가 놀라서, 일단은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하체가 땅에 디디고, 상체가 내려오면서 뻑 때리는, 이러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스윙을 살살 쳐 보겠습니다. 살살, 하체가 먼저 출발을 하고, 팔과 몸과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X 팩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체가 먼저 출발을 해서, 오히려 다운스윙 때, 상하체의 간격을 벌려주는, 그 레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스윙을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체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하체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저는, 뭐 세게 친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까는 같이 가자 할 때는, 같이, 같이, 스윙 모양이 그럭저럭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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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런 모양이 있다면, 여기서는 가서 하체 먼저, 하체 먼저, 자, 슬로우로 볼까요? 가서, 하체는 좀 잡아 놨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깨턴 많이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깨턴 보면, 작은 스윙이니까, 자, 이거밖에 안 갔어요. 지금 뭐 완전히 어깨턴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힙 먼저 봅니다. 힙 쪽이, 하체로 어깨를 버텨주고, 하체가 훨씬 일찍 열리는, 그래서 유관상으로는, 크게 확인이 될 수는 없지만, 제 느낌적으로,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백스윙이 크다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지만, 백스윙을 가고, 하체가 먼저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해요. 이번에는 하이트로, 소스 센터로 들어왔죠. 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스윙을 할 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샷을 만드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면, 되게 밋밋해져요. 밍밍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보면, 하체에서 쫙 시작을 되는 게, X 팩터는, 백스윙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운스윙을 할 때, 그 하체와 상체를, 벌려주는 그 힘이, 훨씬 더 샷에, 강하게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백스윙에 이만큼만 가도 돼요. 하체가 덜 가면, 이 상태에서 시작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이 라인,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좋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좋지만, 여기 막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좋아요. 하체, 하상체가. 근데, 어깨가 별로 안 돌아서, 이 정도만 돌아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게 하체잖아요. 시작하면, 하체 먼저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올 수 있게. 그래서, 이 탄력으로 해서, 느낌상으로는, 팡팡. 붙어있죠, 손은. 팡팡. 하체 팡팡. 가서 하체가 돌고 팡. 하체가 돌고 팡. 이 동작인데, 이것도 과하게 하지 마세요. 조금씩 늘려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하체라인부터 출발을 시켜주고,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샷을 만들 수 있고, 상체의 존도보다, 하체에 의해서 공을 치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처음에 할 때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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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야 되는데, 한번 하라고 했더니, 팡! 하다가, 완전 슬라이스 우츠로 쭉 나가지고, 야, 이병호기가 하체돌리라고 해가지고, 나 완전히 다 망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 보는 거예요. 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백스윙 요만큼, 많이 가면 더 좋지만, 많이 가면, 이 탑에서의 백스윙 엑스펙터와, 아래쪽 엑스펙터를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파워풀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백스윙 평소에 하는 대로 하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버티면서 올라가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리고 나서, 하체가 쭉 출발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슬로우 모션은 저는 뭐 크게 힘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체가 출발하고, 상체가 들어오는, 그리고 심지어, 방향성도 굉장히 좋고, 밸런스도 좋아요. 대체로, 왜 이 하체에 대해서, 이 엑스펙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조를 하냐면, 아, 이거는, 제가 레슨으로 하나 더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리가 먼저 출발하지 않고, 작대기를 쥐고 있고, 내가 몽둥이를 쥐고 있기 때문에, 공이 있으면, 거기에 치려고, 상체가 먼저 달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타이밍에 관련된, 레슨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데 하체를 먼저 출발해 준다고 하면, 정확하게 몸이 비율에 맞게끔 돌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권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연습이 됐으면, 여기에서 백스윙 올려놓고, 하체를 먼저 출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체를 출발하는 건, 무슨 다운스윙의 기술이 아니라, 상체와 하체에 꼬임이 적은 분들이, 오히려 내려올 때 꼬임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강력한 임팩트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들고 싶으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적게 들고, 들고, 하체 상체, 하체 상체, 하체 상체, 이런 식으로 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우아우 아파요, 너무 세게 쳐도 아파요, 이런 힘 아니고, 이상하다, 하체만 돌렸는데, 뽁 해서 맞아 나가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슈퍼 슬로우 모션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슈퍼까지는 아니고요, 슬로우 모션으로 갈게요. 자, 백스윙을 갔어요. 쭉 백스윙 커도 되고 안 커도 됩니다. 이 정도에 와서 바로 접으셔도 되고, 아니면 쭉 가도 되고, 백스윙을 갔어요. 그럼 백스윙 갔죠? 백스윙 간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체와 상체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라인에 대해서, 하체에 먼저 라인을 벌려주고, 딱 돌리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오오오오오! 화면에서 끌려와요. 그런데 그 비율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다가 덤비는 이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 백에서 하체 먼저 디디죠. 디디고 바로 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남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샬로윙 동작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임팩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백, 하체 먼저 이런 형태로 부드럽게 쳐도 방향성과 힘까지 여러분들이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갖다가 너무 과하게 하면 어허, 이 병원 때문에 나 스윙 다 망가졌네 이런 말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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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는 거 백스윙도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덜 가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다운스윙 할 때 엑스팩터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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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는 그러한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